오십 대가 들어서면 저 아이들도 결혼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취직을 해서 떠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오십 대에는 다가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 때라고 봐야 돼요 공허하다랄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빈둥지 중후군 공소중후군이라 하는데 새 둥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새 둥지처럼 좀 허무한 상황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굿대학교에서 자주 주역 성명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완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는 거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떠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떠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것만은 가지고는 또 힘드니까 인생을 좀 삼십 년 동안 살아갈 거에 대한 인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배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자신이 좀 할 일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뭐 취미를 갖는다든지 여가활동을 갖는다든지 뭐 등산 뭐 낚시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공사활동 어느 정도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도 좀 있고 뭐 여유가 없어도 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0에 됐을 때 좀 공허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역사 속의 임무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공허하고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뭐 사십 이전까지는 정말 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사십 이후서부터 풍비 박살이 나가지고 집안 자체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집안 자체가 뭐 원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사랑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좀 원체 똑똑해서 사세 때 천자문을 다 띄기도 하고 일곱 살 때는 또 산이라는 한시를 짓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게 뭐냐면 산의 원근법을 본인이 깨달아요. 작은 산이 어떻게 큰 산을 가릴 수 있는가. 산에 대한 시를 쓰는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스물 두 살 때는 초시에 합격하고 스물 여덟 살 때 이제 대과의 이등으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정조가 정말 많이 사랑을 해줘가지고 정조간저 사도세자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는데 한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다리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배를 쭉 넣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예 간 설계를 담당하고 배다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또 하나는 수원 화성을 일단 공사하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수원 화상 정도의 성각을 만들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기중기 활차 축성 방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2년 8개월 만에 그것을 완성하는 정도로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다산정형화공은 건축가이기도 하고 설계가이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조가 죽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천주교도로 몰려가지고 일단은 유배를 가게 돼요. 18년 동안 유배를 가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좌절하고 힘들었을 텐데 주역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8년 동안에 24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저술한 책 중에서 주역사전과 상례사전만이라도 전승할 수 있다라면 다른 책들은 500여 권 다른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주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산정형화공은 주역에 몇 가지 괴를 가지고 베푸는 일,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택손괴라는 괴가 있는데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연못이에요.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것 자체가 손괴다. 가진 사람들이 재벌그룹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베풀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 된다라는 봉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풍래액은 바람이 불고 아래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괴를 백성이라고 보고 아래에는 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덜어가지고 우위를 줬더니 오히려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 누가? 백성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누는 게 진정한 지도자다. 다산정약용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유배 생활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거다라는 것으로 극복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최부차집이라는 분이 1년에 벼농사에 한 3천석 정도 나올 정도로 대단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가운이 있어요. 가운 중에서 하나가 관직을 가지 마라. 너희들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관직을 가질라라면 진사 정도만 해라. 더 이상 높은 자리는 절대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라. 관직과 돈을 동시에 갖는다면 망할 지름길이다. 사방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 만들지 마라. 왼쪽으로 사십 킬로 오른쪽으로 사십 킬로 삼천 석 가운데서 천석은 본인들이 먹고 천석은 손님들에게 같이 먹거나 나눠주고 또 천석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도와주는 삶을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역의 손깨나 입깨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 중의 하나가 경주 최부자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화, 혁이, 위에는 연못이 있고 아래에는 불이 있는. 불로 연못의 물이 끓을 정도로 하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연못의 물을 다 펄펄펄 끓게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혁신이기 때문에 한 명이 농부 한 명이 탐관오리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세를 세금을 물리고 백일도 안 된 그런 아이한테도 세금을 물리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성기를 자르고 그 성기를 들고 아내가. 아내가. 포도청에 가서 항의하려고 갔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시를 쓴 게 바로 애절향이에요. 그 애절향에서 택화역, 혁신, 혁명을 꿈꾸기도 해요. 그래서 연못 물을 끓이는 정도의 불을 떼서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냥 혁신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물을 끓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폭정을 일삼는 사람들은 확실히 처단할 수도 있다. 그것이 혁신이다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중산간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산과 산이 두 개가 겹쳐있는 괴에요. 간 자는 막혔다라고 하고 멈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막히게 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을 주역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욕심을 버리고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뭔가 좀 쌓아놓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쌓아서 행하라. 이렇게 인제 중산관께서 알려주고 있고요. 인제 오십이 되면 가족들하고 인제 헤어지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취직해서 나가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결혼해서 분가하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인제 오십 대 육십 대 칠십 대 되면서.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주역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별은 악궤도 아랫궤도 불이고 윗궤도 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타서 모든 게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별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타가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허무함과 공험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주역에서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지우치지 말고 어느 한쪽으로 지우치지 말고 위아래로 좌우로 지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서 올바른 이별을 하는 거. 자식이 취직해서 나갈 때 축하해주면서 내보내거나 결혼해서 분가할 때 정말 축하해서 내보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에 좀 놓아줄 때는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수레둔인데 학교는 물이고 학교는 천둥, 번개, 우레예요. 그러니까 먹구름에 벼락이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먹구름이 머물고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도피의 형태로 은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역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러남을 잘해야 된다. 그 대신 그 물러남을 평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물러나서 본인의 삶의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둔이지 평생을 둔을 하면 오히려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조울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은둔해야 되거나 회피해야 되거나 뭔가 잠시 물러나야 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은 사주의 목의 기운이 한 10점, 화의 기운이 75점, 토의 기운이 15점, 금의 기운이 0점, 수의 기운이 10점이니까 화가 많은 분이다. 여름의 낮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여름의 낮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열정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열정적이고 표현적이고 행동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황상이라는 제자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공부에 좀 게을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려면 떨어져서 하라 이제서 신혼부부한테 너 공부를 너무 게을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 좀 당분간은 떨어져서 생활하라 뭐 이럴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억압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제자 황상이 찾아왔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혼내키려고 하는 순간에 몸을 틀어서 한 반나절 동안은 황상하고 말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럴 정도로 화도 잘 내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500여 권의 책을 내기도 하고. 뭐 저술가이기도 하고 편집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기계 설계가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산 정약용이 만든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인물로서 등재될 정도였으니까 하여간 대단한 능력가라고 볼 수 있겠죠 타산 정약용의 주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주고 또 나누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역을 통해서 혁신을 꿈꿨다. 폭정을 휘두르는 관료들이 있으면 그들은 처형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혁신가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누고 혁신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대 육십대 사십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산 정약용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